로봇들이 또 얼마나 운동 능력이 발전될지 기대됩니다.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리듬을 타는 인간형 로봇. 탭을 맞추나 했더니 로봇 개까지 합류해서 춤을 춥니다. 트위스트 같은 고난도 춤은 기본, 완벽한 턴까지. 사람이 아닌가 착각이 될 정도인데요. 부스턴 다이나믹스사가 만든 이족 로봇 아틀라스와 로봇 개 스팟. 바퀴를 달고 화물을 옮기는 로봇 핸들입니다. 대회를 축하하는 의미로 로봇들을 총출동시켜서 유쾌한 댄스 영상을 제작했다고 하는데요. 로봇을 사람처럼 움직이게 하려면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...